지난해 소득을 1억 원 이상 올린 전남 지역 농가는 6,023개 호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도내 전체 농가 13만 6천여 호 가운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농가도 1만 1,987개 호로 전년보다 5.1% 증가했습니다. 이 가운데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는 해남군의 720개 호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과 강진군, 영광군 손으로 나타났습니다.